내 맘에 없던 그 모짓날도 조금 더 그댈 지울 수 없는 걸 난 알고 있어 언제나 그댈 내 곁에 와 잠드는 걸 내 맘에 없던 그 모짓날들 아 좋았어요 어떻게든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룰렛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박스 흥부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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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성민 동상을 날아도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아 이 연봉철 안에 가면 산단 말이오 넘넘넘넘넘 결과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비 레이디 스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선물이 쏟아진다 열려라 노래방 아마도 많은 스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네 천하의 아이비라도 네 백그리 세트 보고 뒤에 와서 계속 봅니다 올킬이 가능한 코너 그렇습니다 상품 소개 들어갑니다 로봇 청소기 원회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상 세트 에어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스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품 홍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준비됐죠? 네 힌트 주세요 마이크 떼고 마이크 떼고 자 코요테와 정답 재경이에요 아귀돼지 삼형제 하하 자 얘기되면 이 팀은 기회 없어요 이 문제의 기회 없어요 뭔 소리야? 얘 왜 이래? 이 문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답을 말하는 팀은 이 문제의 기회 없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번 틀리면 오답은 없어요 다음 힌트 볼까요? 다음 힌트 볼까요? 네 자 어려워요 저게 뭐죠? 빙고 정답을 외치시죠 정답을 외치시죠 정답 정답 찬열 자 찬열이에요 찬열이에요 빙고 정답 저거 azure 사는 게 힘이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정답 깨끗 너무 잘하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제일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양현경 선배님 로봇청수기 힌트 주세요 마친팀이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가요? 이영춘 계속 힌트 보시죠 청롱 명동 청량리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정답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답 정답 자 이충주 마침판 정답 나오세요 청롤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걸 떠날까요 성원 아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에스프레소 카르마 아리가또 마그레타 힌트 주로 했다 이분이 음악적 멘토였대요 패티 패티페이지입니다 이분이요 아 이 노래인가봐요 그런데 이 노래 뒤에 비칸산이 보이네요 정답 정답 사랑의 창가 사랑의 창가? 아니에요 사랑의 창가가 아닙니다 사랑의 창 정답 정답을 외쳐야돼 정답 자 이승현씨 하나 둘 셋 서울의 창가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사 네네 아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